수학상각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제는 표 1에 입력된 호봉과 기본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과급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호봉의 값을 양의 제곱근을 구한 다음에 기본급을 곱해가지고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우선 정수로 표시하는 함수 trunc라는 함수를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trunc 함수 입력하시고요. 안쪽에 숫자가 필요합니다. 이 숫자는 문제 제시된 계산식을 이용해서 구하실 거고요. 양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sqrt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제시된 함수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안쪽에 숫자가 필요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호봉의 값을 숫자를 넣어주면 양의 제곱근을 구한 다음 곱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기본급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자리수를 심표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심표 0을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셔도 됩니다. 이 함수 trunc 함수는 정수로 표시할 때는 자리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이런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자리수를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셔야 되는데 현재 사용한 함수는 정수로 표시할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표 2에서요. 구분에 입력된 데이터 중에서 음악을 찾을 겁니다. 음악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해서 K12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리수를 조절하실 건데 일단 SUMIF라는 함수부터 사용하겠습니다. SUMIF 선택하고 더블클릭 직접 함수 안쪽에 인수 넣으셔도 되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안쪽에 함수 마법살용에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구분에 가서 구분에 가서 두 번째 조건은 음악을 찾겠습니다. 라고 음악을 입력하실 거고요. 세 번째는 구분에 가서 음악을 찾은 다음 같은 행의 판매 총액에 가서 우리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총액을 선택하고 확인 그럼 음악에 해당한 데이터의 판매 총액을 구하실 수 있고요. 이 값을요. 올림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1, 10, 100, 100 그러면 올림에서 0으로 채우는 자리가 1, 10, 100 세 자리를 0으로 채워서 현재 900원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올림에서 0으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요. 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업 이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에서는 구입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 구입수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빈도수가 어떤 숫자 가장 많이 있었는지 이 25세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M-O-D-E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입수량에 가서 범위를 지정했더니 구입수량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4라는 숫자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4가 구해졌고요. 그러면 구입수량이 4에 해당한 데이터에 구입총액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 if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다 놓고 할까요? 아니면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sum if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레인지는 구입수량에 가서 그 다음 어떤 숫자를 찾을 거냐면 M-O-D라는 함수를 통해서 4라는 숫자를 구하셨잖아요. 직접 4를 쓰는 게 아니라 함수 식을 넣어주시고 구입수량의 4에 해당한 구입총액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구입총액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4에 해당한 데이터의 구입총액 하나, 둘, 셋 3개의 합을 구했더니 339만 6천원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상태 표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서 장르가 드라마이면서 드라마이면서 갈람 등급이 15세 이상이라고 입력된 영화들의 일간 영역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니까 SUM IF인데 S가 붙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니까 SUM IF S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첫 번째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 넣어주시고요. 일간 데이터 K16부터 K25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장르에 가서요. 저희는 조건이 드라마를 찾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갈람 등급에 가서 저희는 문제에 나와 있는 15세 이상을 찾겠습니다. 라고 15세 이상 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셀을 참조하셔도 돼요. 15세 이상이라고 입력된 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해서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실습을 다 하고 나서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네요. 조금 전에 4번 문제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했는데요. 그 뒤에다가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원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가서 n% 연산자 입력하시고 문자로 큰 따옴표 묶어서 만원 어렵게 함수식을 다 작성하셨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문자를 생략하시면 점수가 다 전체가 다 감점이 됩니다.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하게 문제의 끝까지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결과 시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상과 감수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